1. 박겐클랜 박겐클랜 만들어야 되나? 레이정도 만드네? 박겐클랜 만들면 클램명 뭐라고 해야돼? 왜 IPO야? 레전드표 아니지? 설마 뭔가 좀 이쁜 이름이어야 되는데 어? 어 좋은데? 나 마음씨 장면센스 지리네? 일단은 박겐클랜 해볼까? 하나 사람 만들려나? 만들면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개진지함 클램명 이게 맞아? 뭔가 멋 존나 없는데? 사실 PO 자체가 멋이 없긴 해 숫자 5라서 솔직히 근데 가끔 빡기만 한 거 재밌어 재밌긴 하더라고 너무 즐기만 했거든 이게 내가 힘들어 3명 기전시켜도 못 이기잖아 던현시즌 100판 기준 500딜 이상 500딜 미만 30딜 반응 최소 400딜 내가 봤을때 WPO가 제일 베스트 같은데? 인정? 그냥 늑변은 WPO가 나 내가 봤을 때 보다 외국인 클랜 같잖아 아니 그것도 그것도 뭔가 암살사들만 모으는 거 같잖아 아 진짜 아 짜증나게 암살사들만 모으는 거 같잖아 그러면 차라리에 그냥 가입 초콜릿에다가 암살 잘하시는 분으로 하는 게 낫지 솔직하게 맞잖아 하 하 나도 머리 아파 DP요? 하 하 하 하 하 아 머리 아파 하 나쁘지 않네 근데 오케이 이걸로 가 전현 시즌 100판 기준 400딜 이상 진지합니다 암살자 클랜 아닙니다 빡겜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빡겜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간 사람도 많아 빡겜하고 싶은데 빡겜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클랜에 빡겜하는 사람이 없어 빡겜하는 사람이 없어 빡겜하는 사람이 없어 동현님 어떤 스타일 위주로 배그하세요? 스타일 스타일 본인의 스타일 떼떼 달라요 오 유기적인 스타일 오도도 하시고 가끔 어 그건 잘 안해요 그건 잘 안하고 오도는 안하고 책임전가만 쾌락만 살짝 쏙쏙 골라먹는 긴장 많이 안하시죠? 네 저 그 잡음 들리며 말씀해주세요 피시방이나 피시방이 진짜요? 아니 피시방 근데 이렇게 게임하면 들자라 못치지 이런 식으로 게임하라 웬만하면 계속 인서클 짓 먹고 그냥 파트너 구해서 딜달치지 보통 하하하하하하하 파트너 구해서 딜달치지 파트너 구해가지고 파트너십 체결한 다음에 배웅님이랑 이제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하지 보통 사모님 네 오도 싸게 해달래요 아 야 말도 너무 말도 너무 없고 뭔가 보일 순 게 하나도 없어 주관을 볼 때 아니지 저는 이제 뭐든지 긴장 긴장까지 제가 긴장까지 배려까지 플러스 쳐들여서 테스트 보기 때문에 꼬리 좀 있어요 네 몇 차례 많이 남아요? 사람 몇 차례 안 왔는데? 야 사람 60명이다 뭐야? 4번집 뚝뚝나요? 우리? 아뇨아뇨 B인데요 어 오케이 1번 B 몇 번 갈거니? 아 의견 내신 하시지 말아주세요 4번집 좋아요 님 탈락이요 탈락이요 빼공 사람 있다 네 2호 오고 빼공 말고 쾌공이요? 빼공 5번집 뚫뚝이 beers 에게 흠 다 쏘는데? 머리 머리 쏘는데 샤벼라네 쓰 야 차 둠 빼기가 두백 맞아있나인데? 두발 쐈는데 왜요? 바로받았어요 박수 박수 누설로 올라와 있네 아니아니 뚜벅이라 붙은거야 내 앞이야 내 앞이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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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튄다 붙는다 1번에서 드리버 나무디 1이야 3번 가리고 3번 아 하나도 3번도 나무디 3번도 나무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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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도 계절이야? 아 3번도 계절 침밀라 침밀라스트 나이스 이거 어딘지 모른다 머리 맞아야 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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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쓸곡상 쓸곡상 내려갔나 아 3번에 아직 있다 형 싸야 넘어올거 같은데 얘가 기다려 봐 세워서 쏴줄게 언제 쏴? 왼쪽으로 던고 왔다 개필 아 2층에도 있다 안 죽었다 2층에도 하나 있어 있어 하나 더 그려졌어 배우속도 맞고 왔어 왼쪽끝에 방 나 가까우면 나 쏠테일 야 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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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못났어 들어가야 돼 단으로 집안에 들어온거 기절 이러면 슬끗 남았어 슬끗 배너뜨뻔였다 뒤에 왔어 그리고 애들 아직도 있다 아직도 있다 이 자리에 어디있게? 더 있는거 몰라 비옥 조심 나 피전 팔게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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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 어디? 뒷발 들어줄게 들어왔다 2층 공격 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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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결 판단 나 왼쪽으로 간다 야 이거 연막대거 안보여 폭까지 안해 확인했어 얘 옆에 있는 호r 포크가 났다 베란다 나가게 해배 해줘 야 이게 바로 트레이드 4번이요 계속 가버리네 북쪽 차 소리 야 우리집 밖에 있는데 그거 준비할게 박아 더 가봐 왼쪽 레토랑 라이딩 하더만 기절이고 엠마랑 하나 더 엠마랑 기절 엠마랑 기절 엠마랑 기절 훔쳐다 훔쳐다 나 누웠다 폭도 ㅈㄴ 못가 못빠준다 못빠준다 폭발은 좀 폭발 임마 이럴까야지 어차피 죽는거면 확실히 까고 죽어 레트나도 있다 3번 안에서 나온다 레트나 여기 여기서 봐라 북쪽 보러 간다 북쪽 여기로 북쪽 갔다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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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오자 1번 오자 1번 오자 다시 1번 오자 다신 1번 2번 오자 1번 오자 다 온다 아버지 나왔다 내 차 어 이번 골은 너한테 다 보이지 이번 넘어 뭐 없어 아 뭐야 내 쳐봤어 사이트 사이트 야 차지 왔다 1번까지 1번들 단차 말하는거야? 1번 끝났고 하나 더 오른쪽 셋 셋 1번 셋 오른쪽까지 해줘 볼게 1번 팩트로트 둘 1번에 하나 다시 하나 D 상위 며칠 봤는데 벅이 돼 이거 들어 다시 하나 벅이 사이에 있다 1번에 너라 했다 너머 피고 볼게 어 지금 나와야되요 차로 1패 살짝 하고 볼게 기다려봐 지금 뽑아줄까 왼쪽으로 옮겼다 1번쪽 그저 확인했어 1번에 있다고? 1번에 있어 하나 돼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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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우고 8 1번에 나오는거만 해도 돼 너라는 선으로 확인 도로가 1번 2번에 1번 하나 둘 셋 받을게 굴디야? 아냐 나무디다 여기 있으면 안되겠는데? 저기 자리 먹었어 저기 자리 먹었어 저기 자리 먹었어 주간 파이딩 행주 와봐 빠진다 뒤로 빠진다 해줘야 돼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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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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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다 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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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3 집애들 집애들 3명 이상 43 아 이랬어 땡긴다 그러면 땡긴다 붙었어 집애들 아니 나 집애들 뛰고있다 이제 오토바이 타고 1번에 있다 오토바이 타고 나오네는 있고 오토바이 타고 나오네는 있고 빨리 왜 저 뭐할게 나 이거 3번 어 뛴다 아직 있다 4디 확인했어 나 여기서 집 나오는거 볼게 둘 둘 둘 두박이랑 집 나오는거 볼게 사플할게 이제 알겠어 알겠어 나 사플해야되지 왜 조긋해 아아 쟤 뛰어온건가 오토바이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는데 아 스트레스 밟고 옹고옹 수도 있긴 하겠다 오른쪽에 뛰고있는 애 있다 오른쪽 몰래 바이툴 이거 안해주면은 근데 죽는다 쟤 아 근데 음악이 없네 핀가고 싶어 그냥 바로 씌워볼게 안되겠다 어 근데 이거 블루존 판다 너무 아쉬운데 블루존 까서 푸쉬를 못가잖아 빨리 먹어줘야 되는데 음 아 끔고 spiral 드디어 이비 정 VO 같은 기도 그래 한번 dö